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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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의 90%를 차지하는 추청을 바꿔줄 건데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중생종이라서 이왕시기가 조금 중요한데 5월 20일을 넘어서 적기는 5월 25일에 심어주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북내육성 품종 중에 가장 맛있는 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나서 모를 이왕하고 나서 자라는 기간이 한 120일에서 한 130일 정도 되는 품종을 말하고요.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한 140일에서 한 150일 정도 중만생 같은 경우에는 145일에서 한 155일 그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숙기라고 해서 자라는 기간이 짧을수록 조생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감온성 품종이라고 해서 일찍 심으면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알참미나 추청 같은 경우에 중생, 중만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겨도 수확하는 시기가 당겨지지 않는 품종입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모작을 하고 나서 6월 초에 심는 품종인데 이천에서는 이거를 햅살로 수확하기 위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심는 품종을 조생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75 gods 65 ox 59 가르낭 60 60 6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벤트가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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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